투뱅 양빵이란께 이런 공은 수비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좀 길듯 수비 많네 아까우시고 그러면서 비껴치기 포지션 누가 여기다 길래 놨냐 아이 참 공 좀 보소 세워치기로 가자 오케이 잘 쳐놨다 진짜 빠진겨 완전 개깝이 나는 리버스로 간다 오케이 아주 좋아 나이스 저는 20을 횡단으로 쳐보겠습니다 열심히 스타인했습니다 이런 공은 단으로 걸어야 돼요? 아님 장으로 걸어야 돼요? 맞다가 되면 우당탕탕 단구션 쪽으로 쳐도 되고 기술 넣어서 역회전으로 끌어놔도 되지만 너는 둘 다 안 되니까 적당히 흉내만 내고 들어와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꼭 쳐버리겠어 흉내조차 못 냈네 하벼우 나한테는 뽀록이 있으니까요 베리나이스 인정 이렇게 내 공은 쿠션에 가까우면서 일적골을 두껍게 걸어쳐야 하는 경우 이 밀림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런 공은 스핀볼 형태로 느리게 코너 근처로 보내놓으면 빠질데가 없다 이 말이요 어때? 좋지? 이렇게 구사를 해놓으면 꼼짝없이 일점이겠지? 안 들어갔는데요? 다 이 주옥 꼭 들어가야 맛있다면 으으으 how 마, 이게 사이치다이 아, 잘 치오